누나 형아들, 안녕하세요. 원주의사 황닥 주니어예요. 주말 재밌게 놀았어요? 나는 아빠랑 같이 카페에 왔어요. 폴스웨이라는 카페예요. 2층에 엄청 넓었는데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용히 놀았어요. 나는 아직 커피를 못 마셔요. 그래서 주스 마시기로 했어요. 아빠도 커피 늦게 먹으면 잠이 안 온다고 주스 골랐어요. 케이크는 안 먹기로 했어요. 배가 많이 불렀거든요. 다음에 올 때는 케이크 먹을 수 있게 밥을 조금만 먹을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유치원에서 받았던 상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빠랑 주스 같이 마셨어요. 그리고 나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어요. 숙제 다 하고 게임해야 하는데 오늘은 게임 먼저 하고 숙제하기로 했어요. 누나 형아들 재미있게 봤어요? 누나 형아들은 어디 놀러 갔는지 궁금해요. 알려주면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 갈게요. 아빠랑 같이 놀아주자. 세상에 무게 존재한 나이를 하는 게 좋은데요. 당신은 사랑의 어머니의 엄마 아빠랑 같이 달려 테스트. 당신이 두부잡아주신 모든 분들도 tends 잘 사과를 했어요. 당신은 사랑의 어머니의 엄마 아빠랑 같이 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의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 가는 Mmhleon. 당신은 사랑을 따라 주시는 분들을 하나님의 엄마 아빠랑 같이 하실 수 있죠. 당신은 사랑의 엄마 아빠랑 같이 놀 수 있고 나빠랑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